자 이번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문정권 5대 공직선거 무엇이 일어났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민주당 수뇌부가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방단을 내리겠지만 저는 그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시다시피 부정선거라는 것은 국가 질서 자체를 와해식이기 때문에 내란죄이자 영호죄이자 아주 그냥 국사범에 해당합니다. 다른 그런 사건들은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아주 어려운 국면을 타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그런 관심과 국민들의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공정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같은 그런 지지와 응원과 관심과 참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현재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한동훈 검사장 법무위원 선 부원장 올해 49세를 임명하는 그런 설명의 장소입니다. 민주당이 왕강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주 입장이 단호합니다. 그 단호하다는 이야기는 파격 인사가 아니고 법무 행정의 가장 적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인사권의 예를 들면 범죄자를 임명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가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아주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짧은 인터뷰입니다.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검찰이란 것이 몇백 년째 이어져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검찰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을 잘 때려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 거죠. 일찍이 플라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 역할을 각자가 잘 수행하게 되면 그것이 다 합쳐서 사회의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게 되면 최고도로 잘 수행하는 그런 단계를 미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버츄어라는 용어로 표현했죠. 미덕. 공병호라는 사람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부풀리지 말고 그냥 있는 사실을 진실되게 보도하고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논평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지금 해야 될 최상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언론인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언론인의 어떤 역할이자 의무이자 미덕인 겁니다. 그걸 안 아끼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 현역 정치인들이 다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선거관리위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비실비실 주섬주섬 그렇게 하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한동훈 검사장 이야기 아주 명확합니다. 검찰은 나쁜 놈들 때려잡는 것이다. 구구지 않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왜 지금 불안해 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펼치라고 그냥 5년간 권력을 위임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지 마음대로 한금밭뿐만 아니고 뭘 했습니까. 불법에 관련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민주당이 왜 길길이 날뛰겠습니까. 수뇌부가. 불법적인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중에서 부정선거를 다섯 번이나 저질렀으니까 두려운 거죠.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원래 진실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죠. 간단 맹료한 겁니다.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막 건드린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수사해서 나쁜 놈들 잘 잡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분과 함께 일했던 거 말고 일할 때 저는 공정정의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인연의 기대거나 서로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법무장관으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껏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일할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20년 근무했던 것 일한 것으로 그 사람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해온 대형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연의 기대거나 아니면 진영론의 기대거나 아니면 사회적 강좌를 외압으로 봐주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가지고 와봐도 좋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인물이란 걸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수뇌부가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겁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사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의 인연에 휘둘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소신껏 추진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겁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워삶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나 진영에서는 그런 사람을 두고 대책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한동훈 검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민주당 수뇌부가 반응하는 겁니다. 원동훈 님이 4.15 부정선거에 이준인 때였습니다. 2년간 아스팔트에 수없이 외쳤지만 아직도 더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힘을 대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뒷심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런 부정선거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심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뒷심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뒷심을 그리고 정도를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올해 49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젊은 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연의 고리가 많다는 것이죠. 인연의 고리가 많다는 것은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자유로운 사람인 거죠. 이 두 문장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가장 예고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시죠. 한동훈 검사장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약 10만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설문조사입니다. 대개 신문사들이 1,000명 가지고 여러분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찬성한다가 95%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아우성 치더라도 국민들은 다 아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찬성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소실끈 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민주당만 왁왁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한 번 의견 보시죠. 기대가 큽니다. 김일란 시민입니다. 중앙지검장 총장 장관순으로 생각했는데 그 점이 아쉽긴 하지만 어느 자리를 가든지 제 몫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통역사가 외무장관도 하고 고시모통관 환자가 법무장관도 했는데 한동훈 씨이면 차고도 넘치는 그릇입니다. 무려 2,445명이 찬성하고 단 16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기대가 갖고 있는 것이죠. 때가 묻지 않는 좀 젊은 장관이 제대로 정의를 구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백미민현입니다. 이제까지 법무장관이 누가 되든 검찰이 누가 되든 중앙지검장이 누가 되든 전혀 관심 밖에 없습니다. 이번만큼만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꼭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리 돼야 될 것입니다. 2,159명이 찬성하고 단 6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밑바닥의 여론입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가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임명을 저는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가장 윤석열다운 그런 인사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윤석열다운 인사를 한 겁니다. 윤석열다운 인사를. 자 이제 조선 칼 이 사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이렇게 했는데 많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동한 일체 인사에 대해서는 다른 그런 장관들에 대해서는 추천도 있고 했겠지만 법무장관 경우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입장 표면에 없다가 결국은 이제 장고 끝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입이 100개라도 입이 1000개라도 민주당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입이 100개라도 5년 동안 거짓말과 불법과 비리를 자행했지만 그게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비리 가운데 여러분들 절정의 비리가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4.15 부정선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음에도 3.9 대선에서도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뭘 이야기할 게 있냐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간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저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인간이란 것은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 있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검수완박을 여러분 왜 그들이 추진합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장 겁내하는 것이 그걸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 국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수사 마땅한다는 거냐 난 이거 보고 참 기가 찼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왕입니까 제왕입니까 국왕입니까 천왕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일개 시민으로서 선출직 공직자에 출마해 가지고 5년 동안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그는 노예도 아니고 그는 신화도 아니고 그는 그냥 대통령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5년 동안 근무했던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범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박범계라는 사람은 판사 출신인데 소위 머리 구조라는 것이 조선왕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종입니까 정조입니까 영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고 나면은 그냥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자유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 대통령이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이따위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조선입니까 지금이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1948년도 우리가 소위 공화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공화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근간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지도자는 공정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신분과 연령이라든지 성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법 앞에 평등하는데 판사 출신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이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게 열받은 거죠 제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든 송영길 당대표든 우상우 선거정책본부장이든 이재명 대선후보든 박범계 후보든 황운하 후보든 모두 뭡니까 법 앞에 평등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화국 신민으로 사는 거지 조선왕제의 신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월 14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문재인과 이재명 지키기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의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수진 의원님은 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느냐 이렇게 물어선 겁니다.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참 살기 힘든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다들 고시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한심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참 이게 모든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권력의 정통성은 공정선거를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이건 그야말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소위 자유국가에 사는 이른바 공화국에, 민주공화국에 사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믿음조차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건수완박 관련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의 전주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권교책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현재의 기준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입법정책의 문제고 입법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린다. 입법정책의 문제고 입법결단의 문제다. 그런데 그 입법결단을 해야 되고 입법정책을 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짜라는 겁니다. 황운하 씨부터 가짜입니다. 소위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 국회의원들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최소 60명에서 90명 정도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172명 가운데 최소 60에서 한 90명 정도가 저는 교차투표에 의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추정치는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최소 60에서 최대 9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안성준님입니다. 그러면 박범계 법무장관은 당신 말은 문재인 대통령은 죄가 있어도 혐의가 있어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똑바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451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당연히 박범계 장관 주장을 들으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하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냥 수사해서 다 빼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걸 신민이 안성준님이 지적한 겁니다. 잘 지적했네요. 그다음 또 한 분의 의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웅님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은 죄는 묻고 넘어가야 되는데 박범계란 법무장관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이라 하지 않습니까? 법치 파탄 내면서까지 문재인과 이재명의 죄를 덮는 게 법의 지배, 법치에 맞는 건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106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또 한 명이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김기욱 시민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법 앞에 평등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수사 대상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어떻게 판사 출신의 그런 법무장관인 박범계 씨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의 지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죠. 또 한 분 시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영식 시민입니다. 도대체 두 사람의 범죄인을 보호한다고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바꿔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64명이 찬성하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후보를 보호하겠다고 행사법 체계를 바꾸고 수사체계를 바꾸겠다는 그런 발상을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 있냐. 586 운동권 출신들의 머리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사람을 보호하게 수사법 체계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냐. 행사법 체계를 바꾸는 사람이 어디겠느냐. 쓸 수 없는 겁니다. 말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검수완박을 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원동훈님처럼 가짜 국회의원들이 배지 떨어질까 봐서 더욱 몸부림을 치고 있네요. 그거 외에는 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roaj님은 오늘 탐사보도 tv조선에서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tv조선에서 얼마 전에 또 인터뷰를 하자고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 확실히 보도할 거냐. 확실히 보도하면 내가 인터뷰 응하게 했더만 그다음에 또 따로 이렇게 우리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다르게 또 해서 아마 보도를 안 할 모양인데 탐사보도에서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죠.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4월 국회 강행, 민주당 당론 채택.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11만 명이 투표했다는 것은 110만 명이 투표해도 꼭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60%가 부정선거 수사를 가장 두려워한다. 24%인가 대장동 개발비리 등 이재명 관련 수사를 가장 두려워한다. 14%가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가장 두려워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 수사를 가장 두려워하겠죠. 이것은 뇌란죄니까 가장 중죄니까 협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범죄니까 이게 가장 두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당훈 검사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나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란 말이냐 금수완박을 그냥 반대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나 또 금수완박이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하겠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다 하나로 모아지게 되죠. 여러분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결국은 부정선거 수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제정신 박힌 사람은 하기 힘듭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발각되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이게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범죄를 범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586 운동권 출신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가치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 개념이 없거나 아주 일천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영구직권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법이나 제도를 선거나 투표를 다 도구화하는 것 모든 수단이나 도구는 목표에 따라서 합리화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섯 번이나 공직선거에서 부정을 반복적으로 저질렀 겁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겉으로야 그냥 큰소리 뻥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새벽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동안 좀 무관심하게 지내셨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노후와 그리고 아이들의 장례를 위해서라도 참여하시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메인 주제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점점 확신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죠. 그동안 대통령 선거나 이런 부분을 잘 다루지 않았는데 여러분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다섯 번의 주요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공직선거가 5대 공직선거입니다.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마침내 얼마 전에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범죄는 모두 다섯 번 저질러졌습니다. 다섯 번 그러니까 내란을 다섯 번 정도 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 중에서 세 번은 성공했습니다. 성공은 결과표가 더불어민주당 압승입니다. 두 번은 미수에 거쳤습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같은 제목으로 훨씬 더 심층 보도를 앞으로 계속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가 모아지는 대로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를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저질러는 것도 엄청난 내란죄입니다. 영모죄입니다. 반란죄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민주시민들의 소위 생활터전이 되는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킨 행위를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와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다섯 번 정도의 내란과 영모와 반란을 꾀한 겁니다. 그 중에 세 번은 성공을 했고 두 번은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엄청난 범죄입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여러분 대단한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도 익숙하시다시피 가장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도표입니다. 이것은 전직 기술직 공무원 출신인 최준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2017년도 5.19일 대통령선거 12% 조작 사전선거 투표자 수의 12% 조작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총조작 사전선거 투표자 수의 20% 조작 2020년도 4.15 국회의원 선거는 무려 사전선거 선거인 수 참가 투표자 수의 25% 조작 그리고 2022년도 3.19 대통령선거는 20%의 총조작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주요선거에서 세 번은 결국은 성공을 했고 두 번은 조작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 도표를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 도표를 캡처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3.9 대선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3.9 대선은 총조작을 사전선거에 참가한 총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해가지고 그중에 10%는 이재명 후보가 얻은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 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로서 실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는 그런 방식으로 조작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확인한 바가 있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3.9 대선 결과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 이렇게 조작을 해서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위에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붉은색인 플러스 16.6%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5.8%를 기록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1,600만 가량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4박 5일 사이를 두고 1,700만 표 정도가 당일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두 개의 집단이 큽니다. 그 두 개의 집단의 각 후보별 득표율은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아주 근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1% 정도를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0. 몇 퍼센트가 정상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보인 득표율의 차이가 한 사람은 플러스 17.6% 한 사람은 마이너스 15.8%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식이 좀 있어 가지고 조작을 하면 숫자에 코스라니 투표하면 갈아치우고 유권자들이 던진 표는 소각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더라도 숫자에 코스라니 그런 범죄의 모든 내역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민주당의 수뇌부와 586 운동권의 핵심 세력과 그리고 이 부정선거의 부역하고 소위 주역처럼 공범관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은 절대 이런 범죄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 범행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범행을 앞으로 증거물들을 저는 치속적으로 6월까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공범호 tv를 보호해 주시고 공범호 tv를 응원해 주시고 공범호 tv를 그야말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가운데 유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사생결단을 하고 이 문제 해결 없는 국가는 망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거의 유일한 지금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이 문제를 내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고 우리 일가 친척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식과 손자 손녀들의 세대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서울시의 모든 그런 선거구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에 이렇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에 일관되게 마이너스 10% 내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그래프는 미친 결과입니다.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없이는 절대로 서울시 서울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범죄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그래프가 발견되고 전국 17개 시도가 광역시에서 이런 그래프가 발견되고 동시에 그 밑에 있는 특정구를 들어가도 꼭 같은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던 것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각 후보의 사전투표에 쓰던 득표일에서 당일 투표에 쓰던 득표일을 뺀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친 결과입니다. 이것이 0.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는 그런 수치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까지 나온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에서 사전투표에 있는 득표 수를 빼버렸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값이 커져 가지고 결국은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23%까지 분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범죄 행위가 세상에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최소 10%에서 23%가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에서 23%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에서 사전투표에다가 플러스 10%를 다 대줘버렸으니까 앞에 숫자가 확 커지니까 플러스 여러분들 10%에서 플러스 23%가 여러분들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미친 천인 공로할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연구를 더 해봐야겠지만 심상정 후보도 놀랍게도 얼마 표를 받지 않았지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윤석열 후보와 같은 것으로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아마 허경영 후보를 조사해봐도 모두가 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로부터도 아마 표를 빼앗았을 것 같다. 이런 추측을 우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전국의 모든 곳에서 다 관찰이 됩니다. 이게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도 종로구하고 똑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를 마이너스 10% 빼앗아버리고 이재명 후보를 10% 대해줬기 때문에 더해준 사람은 항상 플러스고 뺏기는 사람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 정도로 이렇게 중랑구의 모든 동단위에서 이렇게 값이 나온 겁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서울시장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천인 공로할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의를 외칩니다. 공정을 외칩니다.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입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다 10%를 대해줬으니까 뭐의 10%입니까? 사전선거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데이터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까 사전선거 사전투표 선거인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장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 이런 모든 서울시 특별시 중남구의 모든 동 선내 제2동도 똑같고 선내 제1동도 똑같고 망우 본능도 같고 망우 제3동도 같고 모든 여러분 투표소에서 다 그 투표소를 직접 방문했던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0%를 조작했습니다. 모든 동에 전국의 모든 동 모든 동에 속하는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4투표소 모든 투표소 단위까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소까지 투표소 단위까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된 아름다운 여러분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왕창 20%를 뗀 게 아니고 중남구 중남구의 여러분들 뭐죠? 예 중남구의 선내 제2동 선내 제2동의 제1투표 제2투표 제3투표소 모두 다 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소마다 방문한 여러분들 우리는 사전투표의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선거관련의 메인 서브만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만 짓을 다한 겁니다. 오만 조작을 다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의 반란을 추구한 겁니다. 이렇게 내란을 추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못 알리지도록 결사적으로 여러분들 실방송이 그냥 알려지지 않도록 그냥 방음악을 치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마 5월 10일까지 계속되지 않겠냐. 5월 10일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면 이런 채널의 탄압이 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또 지켜봐야겠죠. 주제를 좀 바꿔서 4.15 총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이 이제 여러분 바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네요. 4.15 총선의 2주년입니다. 2주년 동안 13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 5건 정도가 재검표가 끝났고 또 선거 무효소송을 재개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마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하고의 관계 때문에 또 중간에 선거 무효소송을 취한 그런 후보도 많습니다. 부산시 남구의 이은주 후보가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전시 중구의 이은근 후보 이런 분들도 다 부정선거로 떨어지신 분들인데 결국은 훗날의 정치적 그런 경력을 위해서 다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왼쪽이 정상투표고 오른쪽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당일투표에서는 다 밀리는 그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사전선거가 바로 바꾼 것이죠.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을 볼 때 모든 253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결과 당일투표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일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근소하게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20% 이상 민주당 후보가 득표해서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172석을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항상 민주당은 플러스의 12.5% 주변으로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2.5%를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총 25%를 조작했습니다. 4.15 총선에서는 그래서 민주당 후보에게서는 플러스 12.5% 정도를 밀어주고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12.5%를 빼앗는 마이너스 12.5%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마이너스 12.5%만큼 표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지만 한 번 더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스케치를 해드리면 자 2026년도 20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이렇게 0, 0이라는 제로란 점을 중심으로써 모든 당이 이렇게 오브랩 겹쳐야 됩니다. 그러나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로 쭉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로 쭉 왼쪽으로 밀어놨습니다. 이게 조작인 겁니다. 이게 조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의 선거인수의 25%를 조작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값으로 밀어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값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4.15 부정선거는 통계적 변칙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적 변칙이란 유식한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면 투표 조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또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뭡니까 4.15 선거에서는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숨겨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훔쳐 가지고 득표율은 미래통합당이 이거 득표율도 뭡니까 다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사전투표 조작을 했는데 의석수를 163대 84석 정도로 만든 겁니다. 이 작업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과 당시에 총선을 진두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4월 16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정값 이른바 조작값을 올린 이근형 전 민주연구원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이분들이 굉장히 크게 선거 조작에 노력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도 심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비례대표는 당시 위성정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플러스 10.45%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열린민주당은 플러스 27.85%가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세력들은 다 플러스로 밀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의 그런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25% 그리고 쓴소리를 많이 하는 우리공화당 마이너스 17.44% 기독자유통일당은 마이너스 39.74% 새벽당은 마이너스 37.04%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재검표를 지금 할 수 없는 소송은 제기됐지만 기독자유통일당이 이런 투표함을 보관해서 재검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민유숙 씨가 거부하고 있는 거죠 대법관이. 왜 그런가 하니까 4.15 총선에 이런들 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대부분의 투표함들은 다 투표함을 갈았을 것으로 봅니다. 투표함을 완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하는 선거데이터에 맞춰서 그 수만큼 새 투표지를 갈아치운 다음에 인천연수월도 제시하고 파조월도 제시하고 양산월도 제시하고 이렇게 다 넣은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갈아치우지 못한 것이 바로 비례대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유숙 씨가 도저히 대법관으로서 이걸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까면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테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진영을 떠나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진영과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염원을 많은 국민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무려 95% 정도가 찬성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렌지식으로 좌측으로 밀어넣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저는 다 2016년 20대 총선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의 득표율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한쪽은 플러스 12.5% 한쪽은 마이너스 12.5% 그렇게 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4.15 총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연수월이 재금표가 6월 28일 날 2021년 또 실시가 됐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명백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이시민 조재협과 천대협으로 중심화하고 있는 그런 대법관들이 원고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그런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날 최종 변론이 개최가 됩니다. 최종 변론을 마치고 아마 판결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최종 변론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이게 천장 이상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인신문을 지금 선관위 측이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인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천장에다가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었냐 이건 당일투표지입니다. 그러면 투표관리관이 찍었습니다. 안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이 패소하는 것이고 찍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관위가 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인을 부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 개혁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판사들 법원장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은 이번에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상충의 문제가 드러나가지고 선관위 측의 모든 위법을 다 법원장들이 판사들이기 때문에 다 덮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위 일장기 당일투표관리관 도장. 일장기 투표용제 첫 여장이 나온 인천연수홀 송도 2동. 제6투표소는 인천연수초등학교였고 그곳에 투표하신 분이 1974명은 송도 프로지오 하버뷰 아파트와 송도 자이 하버뷰 1, 2단지 아파트의 주민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여쭙습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그냥 빨간색으로 꽉 찬 원의 모습이었던 일장기 투표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송도 2동 제6투표소에는 당일투표에 임하신 분이 1974명입니다. 거의 2천 명 정도 됩니다. 2천 명이 투표를 당일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천장 이상이 일장기 당일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겁니다. 이게 키막힌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을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왜 그 정인을 방해하느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당일투표자들이 던진 모든 표를 소각하거나 제거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 꼭 맞는 맞춤형 위조투표지를 다 투입했기 때문에 당일투표지와 사전투표지를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짜 투표지인 겁니다. 가짜 투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진창인 그런 투표지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이 와 가지고 그야말로 양심이 있으면 이것은 제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방해를 계속하는 겁니다. 일장기 투표지 문제는 그 천여장의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는 위치에 있던 사람에게 한마디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이 찍었습니까? 예라고 하면 제가 재판을 칩니다. 아니요라고 하면 누군가 만들어 집어넣은 가짜표라는 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사람을 정인으로 불러달라고 우리가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정인을 불러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정보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숨기는 놈이 범인입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대법원이 정인을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피고가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 맞습니까?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나라가 아니고 이게 그야말로 개판인데 개판. 개판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이거는 개판이다. 난장판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개판이다.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 4월 26일 날 송도이동 제6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을 소환해서 정인신문대에 시우겠다는 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지금 저질러고 있는 겁니다. 1장기 투표용지에 토장을 찍었는지를 말해줄 인천연수궐 송도이동 제6투표소 투표관리관 대법원 정언을 중앙선거관리는 왜 방해합니까? 정인이 나와서 선관위에 불리한 정언을 한다고 하면 그걸 해치기라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2년을 끌어온 겁니다. 4.25 총선 2주년을 앞두고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온 겁니다. 모든 선거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5대 공직선거 모두가 다 부정선거로 다 덮였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선거가 다 부정선거로 여러분들 다 덮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입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나온 사전투표지가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신권 다발 같은 바빠단 투표지입니다. 왜?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모든 투표지를 다 갈아버린 겁니다. 그럼 왜 갈았냐?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여러분들 선거결과 재정결과하고 투표지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3구 대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결과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으니까 맞지 않는 것을 법원에 제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싹 다 바꿔버린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투표지는 왼쪽 하단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겨져야 됩니다.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출동가 된 겁니다. 박희정 제국 인천연수월이네요. 참관인 제국 인천연수월입니다. 이런 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천연수월 참관인이 제공한 거네요. 이런 투표지를 냅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인천연수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인천연수월은 다 증명이 됩니다. 이런 짓을 안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됩니다.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출력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이 다수였습니다. 그건 100% 가짜 투표지입니다. 여러분 인쇄에 출력이 되면 이렇게 좌우 여백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A, B, C, D 네 군데 모두 다른 여백으로 법적으로는 네 개가 모두 5mm여야 됩니다.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소에서 위조했다는 증거입니다.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 장을 겹쳐놓고 재단기로 자르는 과정에서 A, C, B, D가 다른 겁니다. 좌우 여백이 틀린 겁니다. 좌우 여백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도 2mm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위아래가. 여기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좌우의 2mm, 상하의 2mm는 인쇄 불가 영역입니다. 테두리 내에서 2mm 일쇄 불가 영역까지 인쇄했다는 것은 위조됐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쇄를 했다는 거죠. 인쇄소에서 잘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밑에 2mm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절대 인쇄돼서 안 되는 것이 인쇄가 된 겁니다. 여백이 없는 겁니다. 하단에. 삐뚤하게 여러분들 여백이 있는 B볶이 삐뚤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뭐죠? 사전투표지입니다.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인데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됩니다.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될 그런 사전투표지를 모체에서 대량으로 인쇄해 가지고 자르는 과정에서 여백도 달라지고 기울이진 인쇄된 위조된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이 선관이 승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나라고 완전히 정신줄이 나간 나라고 돌아버린 나라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선이 찌그러져 나온 겁니다. 이 선이 이렇게 찌그러져 나온 겁니다. 선이 이렇게 찌그러진 겁니다. 인쇄 증거죠. 선이 찌그러져 나온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자면 검수를 다 거쳤겠죠. 가장 유명한 중복인쇄 겁니다. 여기 보지 않습니까? 여기는 위아래가 다 뭐죠? 위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고 종이를 잡아주는 출력하는 과정에 종이를 잡아주는 롤러가 지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는 인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위아래 좌우에 2mm는 인쇄가 절대 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인쇄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단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 또 그것을 뭐 했죠? 원고척 배노인들에게 대부분이 위조해서 또 제공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여러분들 증거를 위조해서 제공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여서는 모든 것이 다 비정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위조하여 공개한 투표지입니다. 단도하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투표지를 본 사람들이 위조품이라는 걸 안 거죠. 이게 뭡니까?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투표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양산을 재검표 때 나온 사전 투표지들입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겁니다. 흰색도 있고 푸른색,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4.15 총선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발견한 자료들은 결국 뭐로 증명이 됩니까?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죠. 현장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이 엄청난 부정성과 이렇게 통계적 증거는 증거하고 현장 증거를 결합하게 되면 그야말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정성과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양심불량인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이 됐습니다. 23 지방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조작을 단행한 선거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12% 조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된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공범자들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총조작을 12%에서 20%로 올립니다. 훨씬 더 과감한 부정성과를 단행합니다. 과감한 부정성과를 여러분들 단행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여러분 나왔습니까? 이렇게 압승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왼쪽이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오른쪽이 2006년 지방선거입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이 경북만 지키고 모든 곳에서 다 빼앗겼습니다. 뭘 통해서? 부정성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는 어땠습니까? 17개 도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14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석을 가졌습니다. 모두 다 이런들 조작을 해서 이렇게 가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의 모든 지역을 다 압승했습니다. 서울시장 구별 판세입니다. 다 부정성과를 한 겁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은 한 곳도 못 이겼습니다. 구청장은 어떻습니까? 서초구 제외하고 다 뺏겼습니다. 구청장 가운데 대부분이 전남, 전북 출신들입니다. 한 번 제가 공개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서울시 기초단체장 구청장 가운데 대부분은 뭡니까? 전라도 출신의 구청장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보수색이 강한 강남 송파구도 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차지한 겁니다. 부정성과를 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부정성과를 해가지고. 여러분 부정성과를 해서 이렇게 뭐죠? 모든 구청장을 25군데 가운데 24군데를 빼앗은 겁니다. 서초구 제외하고. 이러니까 이게 내란제가 아닙니까? 이게 국사범들이 아닙니까? 이게 역모죄가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씨가 25대 빵으로 여러분들 김문수 씨를 눌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초, 강남, 송파구에서 다 이겼습니다. 전국의 여러분들 7개 도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서 뭐죠? 14군데를 석권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를 국민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국민을 대시했은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들이 여러분들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작질을 했는지 여러분 보시면 확연하게 나올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43.88% 대 한국당이 45.55%로 승리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얼마나 조작했냐? 여러분들 사전 투표를 56.78% 대 34.52%로 사전 투표를 완전히 여러분들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사전 투표에서 특히 관외 사전 투표를 더 많이 했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는 55.52% 대 35.96% 관외 사전 투표는 58.94% 대 32.03%입니다. 이것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전 투표를 엄청나게 조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어디서 강남구청장 선거에서 표본을 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에 약간 오찬에 생길 겁니다. 예상했던 대로 관외 우편 투표에서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을 앉힌 겁니다.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25군데 가운데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지킨 곳이 서초구입니다. 이곳에서 또 사전 투표 어마어마하게 조작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한국당이 압승했습니다. 56.03% 대 37.95%.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압승한 모든 선거에서 다 보수 이정이 선거를 거둔 겁니다. 4.7 서울시장 선거, 3.9 대통령 선거, 그다음 서울구청장 선거도 한국당의 56.03%로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에서는 뭐죠? 민주당이 또 압승한 겁니다. 49.17% 대 45.21%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다행히 당일 투표에 압승했기 때문에 서초구청장 선거에서는 겨우 자유한국당이 한 석을 건졌습니다. 한 석을. 단 한 군데를 25군데 가운데서 2018년 6.23 지방선거에서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뭘 통해서 빼앗겼냐? 사전선거 조작을 통해서 다 빼앗긴 겁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서울시 25곳 구청장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긴 것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만큼 뭐죠? 통합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종로구에서 플러스 9.7입니다. 그런데 통합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9.7입니다. 중국에서 민주당이 플러스 10.09%입니다. 통합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마이너스 10.10%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20%를 조작하는데 사전투표 선거에서 20%를 조작하는데 10%는 뭐죠?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고 마이너스 10%. 10%를 어떻게 빼앗느냐. 통합당하고 바른미래당을 합쳐서 10%를 빼앗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a하고 bc가 7.94 마이너스 7.94 마이너스 7.94 마이너스 7.94 용산구 플러스 10.57 마이너스 10.57 중구 플러스 10.09 마이너스 10.10 종로구 플러스 9.72 마이너스 9.72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총 조작은 20%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언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더해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0%를 표를 대주고 통합당하고 바른미래당에 합쳐서 10%를 빼앗는 겁니다. 거짓을 한 겁니다. 거짓을 해서 전국을 다 석권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다 빼앗은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름 임명에 대해서 왜 반대하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 투표지는 소거했는지 모르지만 선거 데이터가 다 남으니까 조작 방법이 5대 공직선거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래서 방송도 지금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실시간 방송 계속 차단하지 않습니까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니까 채널은 폐시할 수 없으니까 계속 실들 쳐가지고 못 보게 하는 거죠. 한동훈 검사당 임명에 대해서 그렇게 발강을 뜨는 겁니다. 검수 반박 왜 하겠습니까 이게 발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이게 발각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을 이렇게 훔친 겁니다. 이러니 뭡니까 겁이 안 나겠습니까 이러니 겁이 안 나게 하겠냐고 여러분 겁이 안 나게 했으니까 서울시장에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다 여러분들 25대 빵으로 뭡니까 빵 원수인데 김문수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뭡니까 24대 1로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에서 빼왔었는데 이게 겁 안 나겠습니까 자기들도 인간인데 이게 겁 안 나겠습니까 17개 도광역자치단체장에서 14개를 다 훔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2개를 지킨 겁니다. 아무도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을 지켰을 겁니다. 대구시장의 권영진 후보도 엄청나게 조작을 했죠. 그런데 당일 투표가 60%가 권영진 대구시장이 압승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전투표는 조작투표입니다. 그야말로. 권영진 대구시장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60%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가나인님처럼 부정선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동영상 여러분들 마치고 나면 많이 퍼가지고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좀 잘라서 제가 또 많이 낼 테니까. 여러분 이런 무자비한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또 도표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뭐죠? 조작 안 한 데가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시사입니다. 숫자가 착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서울시장 울산장 다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17군데 가운데 2군데 빼고 15군데를 차지한 겁니다. 다 이런 불러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미래한국당은 뭐습니까? 항상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점 몇 퍼센트지 않습니까? 조작 안 한 데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지사 조작 안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보시죠. 여기가 부산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조작했습니까? 중구 서구 동구 영두구 분산유구 모두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플러스 10점 몇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은 항상 뭡니까? 표를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사전투표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 사전투표 득표일이 앞에 있으니까 더해준 사람은 항상 플러스가 될 것이고 빼앗긴 사람은 항상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짓을 한 겁니다. 부산시에서. 여러분 이게 또 뭡니까? 이건 또 서울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서울의 종로, 중구, 용산 모든 지역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긴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이전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음 보시죠.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똑같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초록색이 뭡니까? 초록색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플러스 10%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뭡니까?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항상 마이너스 10%인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당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조갑제 tv 나와가 부정선거 없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입은 그냥 다물던지 부정선거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면 지가 이렇게 당해한 거 아닙니까? 지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4.15 총선 왼쪽 오른쪽 4.7 보궐선거 꼭 같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차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차이. 예상한 대로 4.15 총선거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통계학의 근본법칙 즉 특정선거구의 유권자들이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사전투표 그룹 표본집단 1과 당일투표 그룹 표본집단 1의 통계적 특성은 같아야 된 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다르게 이야기합니까? 선거부정했다는 거죠. 조작선거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4.15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박영선은 항상 뭡니까? 이거는 반대네요. 당일투표니까 항상 마이너스 쪽을 밀어넣고 오세훈은 항상 프로 쪽을 밀어넣은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 이야기죠. 얼마나 이러면 심하게 조작을 했느냐 이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를 구성하고 있는 동이 424개입니다. 424개 중에서 오세훈 후보는 419개 승리를 했습니다. 99%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5개 동에서만 당일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4박 5일 이전에 실시됐던 사전투표는 어떻습니까? 박영선 후보가 무려 189개 동에 승리했고 45%를 승리한 겁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차투표가 발생했다. 선거 조작 없이 사전투표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99%에 해당하는 동에서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45%나 박영선 후보가 승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당일투표에서 박영선 후보는 5개 동 1%에 동해서 당일투표에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189개 동 45%에 승리했다. 정신 나간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신문식이라는 그런 비례대표로 운좋게 국회의원 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장문에 글을 써서 사전투표 합시다 보궐선거 합수고 사전투표 합시다. 그렇게 똥별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거죠. 이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구 대선에서도 권영시의 김기훈 다 사전투표 동료하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를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그 다음날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이게 5월 10일 이야기입니다. 5월 9일날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저지른 겁니다. 바빠단 투표자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한 분 보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날 5월 9일날 거제도의 남부면에서 오전에 투표 참관일을 하고 오후에는 개표 참관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표 참관을 하는 가운데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결정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을 여는 순간 저는 두 눈이 휘두른거리지로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투표함에 쏟아져 나온 용지들이 대부분 접힌 자극이 없이 완전히 퍼진 상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 사전투표지는 사태가 한 명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막가파식 투표지입니다. 아주 일찍이 2017년에 부정선거 문제를 간파했던 한 분이 올린 거리입니다. 그분이 목격한 것이 뭐냐 이런 투표지입니다. 빠빠한 겁니다. 이게 수없이 출동된 겁니다. 4.15 총선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투표지들이 수없이 나온 겁니다. 전혀 접지 않는 투표지들이 이렇게 막 무더기로 출동가 된 겁니다. 이걸 그분이 본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심지어 한 지역에서는 가로가 아닌 세로로 길게 반으로 접힌 용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로로 이런 투표지를 짚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제에서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으로 모두 참관하신 분이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저는 개표 참관인이 있었기에 부정선거가 의심되니 개표를 중지해야 된다고 했으나 그곳에 있는 선관인 사람과 심지어 개표를 돕는 몇몇 사람이 아무 이상이 없으니 진행해야 된다며 개표를 진행했다. 공정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의 의혹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것을 밝혀야 될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개표 참관인의 의혹을 무시하고 개표를 자기 멋들어 진행했다. 제가 5월 9일 오전에 투표 참관인에 있었던 그제시 남부면에서는 단 한 명도 투표용지를 편체 투입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부대자루 형태인 이쪽의 행랑행 부대자루 형태인 사전투표함에서는 며칠간 눌려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도 국임이 없는 용지가 수두룩하게 쏟아 나왔다. 이미 2017년 대선이 엄청난 부정선거였다는 부분을 이 참관인의 그런 보고서로 2017년에 작성된 겁니다. 부대자루 형태인 사전투표함에서는 며칠간 눌려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도 국임이 없는 용지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 이렇게 뭡니까? 이게 행랑행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이 안에 행랑이 붙어있는 겁니다. 봉인지가 전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봉인지가. 봉인지가 역할. 빨간 원 부분을 보시면 이번 선거함의 봉인 방법입니다. 행랑행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플라스틱을 이용해 잠금잠질을 한 후에 투표 참관님과 선거 담당자에 사인한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저 스티커는 종이가 아니라 비닐 종류입니다. 다시 떼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특수봉인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똑같은 봉인지가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표를 훔쳐온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참 직위에 있는 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함의 투표지가 일본 투표함의 투표도 훨씬 적음에도 어떻게 부정성으로 의심될 수 있는 투표자에 저렇게 무더기로 나올 수 있을까? 또 사전투표함은 밑부분이 부대 자료였고 또한 두 개로 포개져서 눌린 상태의 사의를 보관하고 있는데 용지는 일반 투표함과 달리 완전히 폐진 상태로 쏟아나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예초에 투표지를 접지 않고 선관위 직원들이 일괄 기표 이후에 그냥 무더기로 투입했다는 확실한 증거 동영상민 사진입니다. 똑같은 일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0년 대선까지 계속 저렇게 수정되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투표지가 마구 쏟아져 나온 겁니다. 상하로 접은 거. 이런 게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제 남부면의 여러분들 이런 투표지가 이 사진을 보면 용지가 접히지 않고 펼쳐져 나온 용지부터 아주머니가 모아놓은 것인데 놀랍게 다 일본 문재인에 기표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표지가 수없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데 대한민국의 십자층들과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제 신남부면의에서 2017년도에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을 보신 아우승입니다. 이번에 개표에 참관하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17년 대선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장면을 보고 개표 중치를 용지했으나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모두 새누리당 개표 참관인들 뿐이었으며 모든 타정당의 개표 참관인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전투표제도가 이랬던 부정선거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언론사도 이에 대한 주의라든가 위험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 사전투표제도 위험을 강조한 사람을 또 그냥 고발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선관위원회에서 저하고 민경욱 전 의원하고 항교안 전 총리를 모든 일은 양명성이 이끔만 언론사는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킬 뿐 민의가 왜곡되어 호도될 수 있는 부정성으로 이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단 한 줄의 보도도 안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미국과 같이 영토가 넓고 선거 역사가 길고 IT기술이 발전한 나라에서도 왜 사전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국회의원의 300명이 덥석 사전선거제를 도입해도 2위 제기 하나도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키막힌 일들이 지금 2017년부터 5년째 공직선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안동데일리의 조충률 기자가 보도한 겁니다. 지난 5구 대선 개표장에 찍은 부정성 관련 영상과 사진 고발 2017년 3월 16일 유튜브 시내 한수에서 한성주 예비군 장군과 서양기 목사의 충격적인 정거와 정문 투표용지를 복사한 명백한 정거 영상으로 제시한다. 초기에 부정성거에 눈을 떴던 분입니다. 2017년 3월 16일 시내 한수에서는 복사용 문재인 부정투표제 대량 발견 이란 제목으로 방송했다. 이날 출연한 남양주시 새누리당 개표 참관위로 참여한 서양기 목사의 정언과 영상으로 부정성거가 확인되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공개되어 그동안 제기된 5구의 치료진 제19대 대선은 부정성거라고 주장하는 그동안의 시민단체들이 주장을 뒷받침에는 결정적인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 남재준 후보가 사퇴하며 투표용지는 사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퇴의 표시가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있었다. 사전에 준비했다는 정거고 둘째 투표용지가 무두기로 접어진 선이 없고 깨끗하게 다발로 묶인 투표용지가 있었다. 셋째 접어진 선이 없는 투표용지는 선관위를 미리 준비된 투표용지는 정거다. 넷째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가 접어진 것 거척지 않은 것은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난다. 다섯째 투표용지에 있어야 되는 빨간색 치킨 두 군데인데 복사를 하는 적이 없는 흑백 투표용지가 발견 대량으로 복사한 증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엄청난 범죄죠. 이거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를 흔들고 일단 국회의원들은 선관위가 조사권을 갖고 있다면 입을 다물게 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준석과 하태경과 한기호 같은 그런 사람들을 확보해놨으니까 국가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동훈 검사장 임명을 저렇게 겁을 내는 겁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내란제입니다. 하나의 국가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지만 내부의 밀란으로 망하기도 한다. 인류는 이러한 경험의 기초에 모든 국가들이 내부로부터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제를 마련해 최고의 형비를 대체하고 있다. 6.25 사변은 6.25 전쟁은 외한제입니다. 외침을 당한 거죠. 문재인 정권의 5대 공직선거에 일어난 부정선거는 내침을 당한 겁니다. 내침을. 인류는 이러한 경험의 기초에 모든 국가들이 내부로부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제를 마련해서 내란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행법 제87조 내란제는 국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거나 헌법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건령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써 수계는 사형 무기진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나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진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진영이나 금고에 처하고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진영 또는 금고에 처한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회라는 그런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건령행사를 불가하게 하는 자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거나 정확하게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짓을 범한 겁니다. 이런 짓을 범한 거죠.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내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군명에 처한다. 우두무리는 사형 무기진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진영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탄의 길을 산행한 자도 같다.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진영이나 금고에 처한다. 행법의 제87조의 내란제에 관한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헌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의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강해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참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점점 연구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5구 대선까지도 확대를 해서 전체가 다 비슷한 방법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시됐던 다섯 번의 공직선거 중에서 세 번은 부정선거가 성공을 했고 두 번은 부정선거가 미수에 거쳤고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내란죄를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임명에 대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 걸음 떠나가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 보조금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당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공정선거를 임무로 그렇게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됐음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관심과 주의와 그리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